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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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를 아휴 하나 둘 셋 후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어 네 저희가 이제 이제 교복을 이제 벗고 학생을 벗어나는 나이가 됐는데 어 작년이랑 재작년에 언니들 졸업을 축하해주러 왔다가 오늘은 축하받으러 와서 조금 기분이 어 좀 색다른 것 같고 어 네 기쁜 날인 만큼 어 네 다들 많이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멤버들 중에 어 유일하게 남은 미성년자 고등학생이었는데 벌써 멤버 전원이 성 성인이 돼서 되게 감회가 새롭고 조금 웃기기도 한데 그래도 성인이 된 만큼 더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멤버들끼리 날이 되게 좋은 날 한강에서 치맥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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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아오세요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알 아 아 고맙습니다.